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농가 주변은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죠. 집 타고 농장만 왔다 갔다 합니다. 방역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 다른 지역에서 병아리 부하용인 종랑 공급이 끊겨 AI 사태가 길어질 경우 농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식하는 게 문제점이 많죠. 바닥이 있는데 종랑이 육지에서 와야 하거든요. 그게 이동 조치가 클리어가 되는데... AI가 사람을 통해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농민들은 가급류 농가나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강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는 설 연휴가 AI 유입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농민들은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관광업소에 손님을 보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관행은 제주 관광 비용을 높이는 고질적인 병폐로 꼽혀왔는데요. 제주 지역 전세버스 업계가 이 같은 손객 수수료를 없애겠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단체 관광객들로 분비는 서귀포시의 한 관광지 주차장. 일정을 마친 관광객들이 다음 행선지로 떠나기 위해 전세버스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일정에는 입장료가 비싼 사설 관광지나 기념품 판매업소들이 끼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사에서 받는 운임이 적다 보니 이런 업소에서 손객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가 상품으로 오다 보니까 제주도 여행사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옵션을 강요하다든지 소핑을 강요하는... 도내 전세버스 업체들이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전세버스 예약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관광객들로부터 직접 예약을 받고 여행사들과 협상해 턱없이 낮은 운임도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음성 수수료 부분을 정말 없애가지고 정상적인 소비자 가치에 찾아오면 정말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안전을 최고로 하기 위해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에 가입한 전세버스 업체는 23군데로 전체의 40% 정도입니다. 전세버스 업계의 협동조합 운동이 제주 관광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우군민 지사는 세계평화의 섬 9주년 평화 메시지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첫 번째 추념일로 거행되는 올해 4월 3일 위령제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우 지사는 또 그동안 제주평화연구원 설립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유치, 제주포럼의 국비예산 확보, 그리고 동티모르 개발 지원에 참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제9회 제주포럼과 국제청소년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히말라야 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주에서도 항만 건설로 인해 모래 퇴적이나 파래 이상 번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원도 삼척시 궁촌항이 새로 건설되면서 인근 해안에서 모래가 쓸려나가는 침식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삼척문화방송 조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초곡항이 입구입니다. 바닷속 모래가 허니 들여다보일 만큼 수심이 매우 얕습니다. 수심을 재어봤더니 2미터가 겨우 넘습니다.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를 드나들려면 수심 4, 5미터가 확보돼야 하지만 이곳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모래가 퇴적돼 지난해 9월 4미터 이상으로 준설했지만 불과 넉 달밖에 안 됐는데 모래가 또 쌓인 겁니다. 최근에 항구로 들어오르던 15톤짜리 어선이 쌓인 모래에 걸리는 사고도 났습니다. 입주당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항구에 모래가 들어오면 항내 태풍이 오면 항내 파도가 많이 돌기 때문에 선박들이 굉장히 위움을 느낍니다. 어민들은 3km 떨어진 곳에 궁촌항이 건설되면서 인근 해안에서 깎여나간 모래들이 이곳으로 밀려 들어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3, 4년 새 퇴적이 심해지자 삼척시도 바다를 자주 준설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유입되는 쪽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쌓았지만 문제가 해결됐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한 원인을 규명한 후에 설치를 해야지 바로 응급으로 했다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해안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서 침식과 퇴적이 날로 심해져 어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제주도 출연 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의 조직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모두 2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하고 간부 직원의 중징계를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어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거점 기관을 목표로 지난 2011년 지식산업진흥원과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통합 출범한 제주테크노파크. 하지만 조직 운영과 인사 시스템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서장인 SC의 경우 다른 지방 출장을 이유로 전날 업무 시간에 제주를 떠나는 등 여섯 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출장비를 규정보다 많게 지급받았다. 감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연구 논문에 이름을 올리라고 요구했는가 하면 연구 논문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 간부 직원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어 테크노파크에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관찰해서 저희의 규정이라든지 규칙, 지침 이러한 부분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주도 출연 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의 방만한 운영과 구멍난 인사 시스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조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선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북경 중국어 어학원 황인호 원장이 2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13만 2,060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연합회 김경식 회장이 20만 원, 월랑초등학교 6학년 박서연, 명지어린이집 코끼리반 박현우 남매가 38만 2,790원. 하나로 국제예술단 어린이들이 3만 9,600원, 제주시 진진국수전문점 박영훈 대표가 10만 원, 대정읍 동일리 분여회에서 20만 원, 해울름 간병회에서 20만 원, 헤어스케치 정창주 대표회 직원들이 50만 원, 기아 오토큐 오라점 변창하 대표가 60만 원, 타타 대우상용차 제주지점 직원들이 50만 원, 한경면 저지리 김용범 씨가 만 원을 희망나눔 선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선금은 이달 말까지 받습니다. 제주 MBC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젯밤 9시쯤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가정집에서 사용 중이던 전기담요에서 불이 나, 전기담요와 침대 매트리스 등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담요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피부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낮에도 따뜻한 날씨가 계속 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와 농도도 평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낮 동안에는 맑겠지만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 소식이 있고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지역별 렛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출근길 북부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6도가량 올라 포근한데요. 낮기온은 10도에서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지역의 기온 11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기온은 지금보다 약간 더 오르겠습니다. 남부지역도 평년 기온을 5도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면서 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부지역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6도 정도 높은 가운데 낮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판하기 현재 기온 3도로 영상의 기온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섬지역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종일 11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청주공항에는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습니다. 이제 설 연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춥지는 않겠지만 비 소식이 잦습니다. 설날 당일을 제외하고는 연휴 내내 비 예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고 가는 길 최신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교육복지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4% 늘어난 7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로 확대하고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대상도 초등 1, 2학년 전체로 확대 적용합니다. 분야별로는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에 70억 원, 급식 지원 74억 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7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제주 여성의 삶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을 선보이는 개관 4주년 기념특별전, 어드레 감수강을 3월 28일까지 마련합니다. 제주 출신 화가 김성란 개인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제주도 문의회관 제2전시시라서 열립니다. 제주 카메라 기자회가 마련하는 2013 보도사진 영상전이 내일까지 제주도 문의회관 제1전시시라서 열립니다. 서귀포시 기당미술관에서는 3월 2일까지 아름다운 한국의 산하 기획전시회를 마련하고 빼어난 풍경을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신앙송 모임인 파란나비에서는 두 번째 4.3추모시 낭송집 CD를 제작했습니다. 이번 낭송집에는 잃어버린 마을과 제주섬 동백꽃지다 등 14편의 4.3시가 수록됐습니다. 제주 다문화가정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1일 오후 1시부터 제주시 남광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이 참여하는 서울 전통문화체험축제를 마련합니다.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함덕신용협동조합에서는 금융관련 사무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50만 원 이상으로 자산사항은 783국에 845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새해 봄을 맞이하는 2014 탐라국 입춘굿이 다음 달 2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목 관아일대에서 열립니다.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입춘굿은 2일 전야굿을 시작으로 3일 놀이굿에 이어 입춘날인 4일에는 본굿이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전야굿이 열리는 첫날에는 옛 도심의 수호신인 동서미륵에게 지내는 전통제와 재등행렬거리 행진이 중앙로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